국밥 좀 먹을게요 머리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들 추첨하시기 시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약속 지키는 남자 어떻습니까 약속 지키는 남자 어떠세요 네오라님께서 한계 감사합니다 눈썹을 더 하얗게 밀어라구요 여기서 이미 이건 색깔이 뭐라그래되지 색이 들었다 해야되나 이게 여순의 의자님께서 열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카카 로제노님께서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사는게 힘들어서 답변했습니다 해외 시청자님께서 2닭이 2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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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밥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장관으로서 방제 좀 바꿀게요 국밥 먹방 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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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커... 자세히 어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난 안 보이는데 선 같지 않아요? 약간 무인도? 바다 위 무인도 같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딱 퐁퐁이 태어날 때쯤이면 머리 다 길러지겠죠? 자자 사람을 살고있게 지코 지코? 지코? 아 모자 써야지 아 근데 나름 좀 간지 있지 않아? 간지나잖아 아 도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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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어디다 건드리냐 저기요 차 좀 빼주세요 저기 차 좀 빼주세요 물살이라고요 저기 차 좀 빼주세요 물살이라고요 물살이라고요 흠 흠 흠 흠 흠 추천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예 Wat 흠 흠 흠 흠 흠 흠 giờ 여기 물 좀 주세요 돈까스 사오라고? 알겠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게요 만원행복 아십니까 여러분들 만원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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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추천마치의 자켓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준 같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봉준씨랑은 전혀 다른사람입니다 이정도를 쇼와! 뇌나무 헤디콥터 아 하... 시청자 주ets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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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셰프. 아 셰프라구요. 맨날 갖다줬어. 강거리인데 여기. 아 뜨거워. 아 셰프. 근데 저 뭐야. 아 셰프. 낯이 산거라고 하네요. 한골 이었는데 원래 안녕히 가세요 아니 단골이라 셀프.. 아니 셀프가 없는게 아니고 단골이었는데 원래 여기 갖다 줬다고요 썰어줄까? 아시겠어요? 조금 이따 고등학교 선두방송 할까요? 조금 이따 고등학교 선두방송 갈까요? 담배 피는 애들 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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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끄리 박초먹고 몇생 같을때 말하구나 어차피 널 할까... 또... exile... 뭐지 모르겠거든 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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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구야... 그거 누구야... 뭐니... 부저 20만원... 20만원 없지 먹으면 15만원 이럴치 영지 50만원 또 나가는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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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가지 저거 개인적으로 아니 홍세용이 이거 왜 사는 거야 모르겠어요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이 시아 용도가 바꾸면 안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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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좋지 저거 먹으면 좋지 저거 그 사신다니라도 술 좀 먹어야지 왜 이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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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가 안난다 이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으 굽밥 하나만 먹었어요? 네? 굽밥 하나만 먹었어요 굽밥 하나만 먹었어요 굽밥 하나더 추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커피나 마셔야 되겠다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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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비가 많이 오네 주창아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산 쓰고 있다고요? 그 와이프가 뭐 사달라 그랬습니까? 돈까스요? 일단 국밥 좀 다 먹고 출발 아니 커피 좀 다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돈까스요? 10. 10. 10. 11. 11. 11. 12. 12. 11. 12. 어그로 끌지마라 아아... 비가 오네 밖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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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비가 오네 아아... 운전 집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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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나 한 곡 들어볼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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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무슨 소문... 지금 신호박권이 무슨 소문이야? 흠... 크으으으으으음... 흐음... 흠... 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앗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노래 좀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돈까스 주문 좀 듣고. 노래가 뭐였나. 돈까스 하나 포장해 주세요. 돈까스 하나 포장해 주세요. 얼마 있다가 오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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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바랄게 없었어 아니 제가 무섭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무섭다고요 왜요? 왜? 뭐했는데? 아휴 아휴